가즈아! 간다! 가즈아! 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가 인가! 히히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수거님과 그리고 새로운 멤버 분과 오늘 마검탈취에 확인을 했어요 자 오늘 이수거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덤덕이님도 안녕하시고요 저는 덤덕이님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? 저는 소스모이 김녀예요 어 김녀님입니다 자 오늘 덤덕이님 오늘 스킨이 정말 왜 눈이 여기 달려있죠 근데? 아 제가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나오셨더라구요 덤덕이님 가족사람은 나올거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 오늘 그러면은 마검탈취 시작해볼까요? 합격적여! 고고링! 보스! 아 어디 보자 안녕하세요 마검탈취의 개막장입니다 규칙 둘러 마음대로 하게 하지 않기 그리고 부술 수 있는 더 발간석 약혈 처음은 다 뒤져보기 다 뒤져볼래? 다 뒤져보기 다 뒤져보자 얘들아 오케이 Gerr 정우선! 어 레버를 잡고 어 다 뒤져봐 멀리 일하지 못할까? 멀리 일하라 그랬지? 아 역시 담덕이네 아 부탁드 How gł 어그oder not 멀리 열심히 일리고 있습니다 HHHHH 근데 grabbing 하지만 덤덕 edel이bah that d 너같은걸 오오오오오오 카메라 너같은걸 이 바지로 열심히 해 x3 밑 래버 찾았으면 래버 찾았어 잠깐만요 diesen 주변 오오오 Oke 지나가는 자리에 빛이 나시네 멋진 분들이야 역시나 멋있어. 아! 잠깐! 여기를 지나가려면 아주 귀여운 애교를 보여줘야 된다. 이 소리 너무 대봐라! 이럴수가 귀여운 모습이었다고! 도로! 이 자식! 어디! 제룡을 한번 물어보지. 제룡을 한번 보여. 1도야 이런 귀요리! 여배 누나 수호의 여섯 짤! 아! 1도야! 너 애교를 부려봐라! 난 이길 수 있을까? 수곤아 뭐야? 뭐야? 너 뭐 먹었어? 아! 뭐 먹었습니다! 아니 상자를 끼면 마검이 있다고? 지나오시오. 어어! 아! 또한 내 껌바보트 느낌이야! 한테! 잉 바잉 바. 하십니다, 잉 바잉 바. 잉 바잉 바. 아니 이거 어떻게 건너! 어! 이렇게 건너껴져서 수곤님. 안돼! 수곤네! 내 손을 잡아! 오! 잉 바잉 바. 바이바이. 바잉 바잉이구나. 바잉 바잉. 바잉 바잉 아 내가 활이 뭐... 주체하지 못하고 있어 바잉 바잉 어어, 피해? 잘 피 해야돼 안 그럼 바잉 반 단일수도 있어 오, 오, 오 바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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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울이 수고기볼 오, 니 손 아래 바잉 바잉 점프 맵은 진짜 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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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쉽게 깰 수 있어 아 진짜요? 양현님이 그렇게 점프 맵을 잘하셨다고 소문이했더라구요 아 근데 못깨고 있어 아 이거 제가 또 보여줘겠군요 제가 게임 하나하나 오오오오오오 잘해 잘해 덤벅이 잘해 덤벅이 잘해 덤벅이 잘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와아 이렇게 활 맞는 모습 멋있어 해도돼요? 수거님 비키세요 뭐 이랬던데요 오케이 내가 1등으로 깨버렸죠 아이고오오 오늘 어.. 꼴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하죠 호흡구멍을 해내줘야지 빨리와라 빨리와라 오케이 통과 두가님 언제와요 내일 오시게 아 기다려봐 빨리 가고있어 잠깐만 덤둥이 어디갔어 이거 마곤먹으러 간거 아니야? 아니 마곤먹으러 갔다 마곤먹으러 갔다 마곤먹었다 마곤먹었다 이 옆에 있다 아 안녕하세요 저기 일하러 오신분인데 어디가세요 일하러 제가 나무를 캐겠습니다 아 그쪽까지 맞아요 이쪽으로 오시면 안되구요 나무를 캐겠습니다 나무를 캐겠습니다 나무를 이수구님 머리가 왜 없죠? 아니 안되네요 자 네 내가 지금 뭐를 막 이렇게 옵니다 이 자식들 빨리 빨리 캐지 못하는거야 이 자식들 이수구씨 제가 일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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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를빠를빠르 이수구님이랑 같이 이수구씨 이수구씨 저는 아까 당신이랑 같이 고문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저 자네는 잉바잉바잉 네 잉바씨입니다 저 아닙니다 수구님 이수구 비열한 독재자였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말해 들어야 하는거지? 제 존경스러운 혀를 보세요 정말 존경 존경스러운 혀 아디 아아아아해 הי profes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수구님 도대체 1 으아~~ 아 잘 터지나 잘 터집니다 머리도 같이 터진 것 같습니다 아 그걸 먹어있으면 아니겠지 아 아닙니다 저는 반역을 빨리해 저는 반역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 와이파이는 잘 터지나 아 지금 잘 터지고 있어 아 와이파이가 지금 없어졌네 다시 꽂아드리겠네 귀에다 꽂아드리겠네 아 귀가 잘 터지고 있습니다 아 귀가 귀가 잘 터지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가시털이다 수건이 빨리 이곳에서 도망쳐갑시다 저 일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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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게 곶갱이를 주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잠깐만요 저희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옆에 돌이잖아요 옆에 돌을 캐고 가면 될거 아닙니까 어? 아니? 그럼 이걸 왜 내가 켜야되는거지? 앞에 돌을 캐고 되는거 아닙니까 역시 똑똑 나입 그래 여기 가서 저는 지금 못생긴다 아니 아니 덤덩이니 여기 엄청난 곳이 있습니다 아 이런 곳은 제가 먼저 헤쳐나가지 않을겁니다 어디서 한번 가보시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 제가 가죠 오케이 가자 아아아아아아 어디로 올라가 봉쇄 나도 죽는다 잠깐만 이어란 사람 왜 길을 망치고 있어 이때 먼저 가야되 먼저 가야되 막범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벌받았군 아 내 나도 죽는다 좋아 좋아 바로 이거야 할 수 있을까 여기? 내가 별에 겁이 해서 이런건 얼마나 많이 했는데 좋아 이거야 가자 가자 안 돼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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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자시네 다시는 못하게 먼저 이거 갈 수 있는거 맞아요? 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길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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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길이 없어 길이 아 길이 없어 안돼 아 이 녀석이는 왜 이렇게 너무 무시입니까 간다 어 잠깐만 그 길이 없어 아 네 나 가고 싶어.. 나도..나도 행복해질꺼야 어우~~ 남hed像 후후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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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 아 weekly 아 이게 진짜 레버를 찾야라구요 손 Dop 갑시다 여기 레버를 찾아야lic용 아 저 여기 찾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도 또 레버를 찾아야 되나봐 어딘가에 화로에 레버가 있습니다 어 이 놈은 저 레버를 찾았습니다 레버를 찾았습니다 레버를 막대를 찾았습니다 우린 종결하고 우린 종결야 아 맞아 마지막 그 제게 동결가 갑자기 없었어 이 아래에 레버를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좋아요 티눈티 엔딩이잖아 보일스에닉이란 말이야 보일스에닉이란 말이야 이야 이거 재밌었네요 아 재밌었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 좋아요 부탁 오만가 도망쳐 내 걱정을 하지 말고 도망쳐 도망쳐 네 이렇게 웃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메모과 함께하는 덤눈님과 함께하는 망원탈춤에 끝이 났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안녕 바잉바잉 바이바이 바이バ이 지 hard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